이처럼 복구 작업이 차일, 피일 미뤄지는 이유는 예산 투입이 늦기 때문입니다.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, 설계, 착공 등 복잡한 행정 절차 탓에 피해가 발생한 지 5달이 넘어서야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이어서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하루 23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예천군.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수해 현장을 방문한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. 수해 발생 1년, 지금 상황은 어떨까? 예천군 벌방리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이 완공됐고 파손된 주택을 철거하는 작업도 한창입니다. 하지만 전체 복구 사업 공정률은 아직도 70%대에 머물고 있습니다. 복구 비용의 70%를 차지하는 국비 예산 집행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. 실제 지난해 7월 발생한 경북 북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국비 예산은 올해 1월이 돼서야 집행됐습니다. 피해 발생 5달 만입니다. 올해 안동과 영양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도 이대로라면 내년 1월 집행이 유력합니다.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에 최소 2달이 걸리고 설계와 공사 발주에 다시 2달 이상이 걸립니다. 그나마 예산이 확정돼도 전체 복구비는 다음 해 예산으로 책정돼 복구 작업이 늦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 복잡한 인허가 문제도 복구 작업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. 실제 예천군이 이재민들을 위한 이주단지를 짓기로 했지만 인허가 절차에 가로막혀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. 더디기만 한 재해 복구 사업, 행정 절차 간소화와 함께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.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.